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가를 내고 지금 호주 브리즈뱅에 왔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골드코스트에 먼저 갔는데 거기서 영상은 하나도 안 찍었기 때문에 아마도 호주 영상은 이 영상이 이제 처음일 것 같은데 저희가 브리즈뱅에서 어디에 누굴까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다가 게스트하우스에 묵어보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요? 이번 저희 여행 목적이 막후의 영어공부 이다보니까 역시 게스트하우스 가서 금발형 누나들 친구들 좀 사귀어가지고 영어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호스텔 알아보다가 그래도 너무 이상한데 가면 좀 막고가 못자니까 좀 괜찮은데 가볼까 하다가 보니까 1박에 20만원짜리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20만원이면 그냥 호텔 가면 되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무슨 게스트하우스가 얼마나 좋길래 20만원이나 하나 궁금해서 저희가 예약을 해봤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싼 이미지였는데 그치 게스트하우스라고 해도 보통 이렇게 도미토리라고 방 하나에 막 2층 침대 엄청 많이 있고 그런 방도 여기도 있어요 저희는 일단 저희 프라이베이 방이 있고 방 안에 화장실도 딸려있고 근데 이제 키친이나 그런 건 또 공용도 있고 같이 이제 카페같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에리아도 좀 있고 그런 분위기라서 친구 만들기도 좋고 저희의 이렇게 프라이베이트한 공간도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묵을 게스트하우스인데요 보시면은 바로 앞에 서베이랑 세븐일레븐 막 건물 느낌 어때? 참 너무 커 5층 건물이네 근데 이제까지 게스트하우스는 묵으려고 생각한 책도 없었으니까 원래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냥 호텔 같아 외모는 아마 비싼 이유가 저희 게스트하우스 이제 바로 앞에 로마스트리트라고 좀 큰 역이 있어요 브리즈본에서 그게 좀 비싼 이유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 묵을 때는 셀리나 어 여기네 근데 20만원짜리인데 지금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게 돼있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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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방에 이제 4층 주셔가지고 일단 방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마코 어때? 오 엘러베이터 봐 좀 불안하네요 여러분 뭔가 깨끗하네요 구석방이네 아주 최고네 커피 와 넓다 텔레비도 있고 진짜 호텔 같은데? 거울도 너무 크다 안녕 침대도 넓고 쿠션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여기 가면은 화장실 세면도 있고 샤워실도 있네요 샤워실 두 개나 있네요 수건도 있고 와 냉장고도 있어 아무것도 없네 와 이런 풍경 생각했던 게스트하우스랑 좀 어때요? 달라? 달라 그냥 호텔 같대 뭔가 사는 느낌 나는 그런 방 네 보시면 에어컨도 있네요 책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지? 어? 뭔지 알아 이거 먹고? 리코딩? 이렇게 하는 거야? 근데 역시 슬리퍼 그런 것도 없네 여기에 사람들 모이고 네트플릭스나 영화를 볼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가볼게요 여기 시내만 오는데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의자가 있고 밖에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 모여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밤에 오면 멋있겠다 여기 불빛이 아침에는 여기서 요가를 하는 거 같아 여기 여기 킥킥 요정도 옆보다 냉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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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냉장고네 책상은 되게 깨끗한 느낌이네 근데 역시 규모가 좀 작네요 여기 확실히 작지만 깨끗한 그런 느낌 IT 위에 있고 렌즈도 있어 5분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카페에리아 오 예쁘네 여기 DJ네 DJ 밤에 여기서 파티하는 거지 와 여기 완전 테라스성이네 테라스성 잘 잘 써놓고 여기 1박에 20만원 내고 왔는데 사실 20만원이면 보통 호텔에 갈 수 있거든 어떻게 생각해? 여기 20만원 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? 아니면 그냥 호텔 가는 게 괜찮은 거 같아 호텔 가는 게 괜찮은 거 같아 설마 헤어드라게가 없는지 몰랐어요 타워하는데 물도 좀 약해 응 약하네 역시 호텔이랑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어제 키팅에서 저녁을 먹어봤는데 여기서 숙박 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저녁을 먹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는 사람은 역시 호텔 보다 게스트하우스가 훨씬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레즈벤 여행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